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미디언용 가수, 오늘 진행의 아동구입니다. 안녕하세요! 소리가 적다니까요.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잠깐만요. 원래는 저 혼자서 MC 진행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듀엣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성앙아 씨고, 이름이 안지은 씨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뒤에서 뵙는데 얼굴이 참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뵙니까 더 아름답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전도전 선배님 콘서트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잠시 후에 중간중간에 우리 전도전 선배님 모시고요. 자, 첫 번째로 악단 소개하겠습니다. 악단다님 장인표 악단다님 소개합니다. 박수 박수 자, 계속해서 오늘 총 감독님이시죠. 감독, 감독 진행의 일정봉 회사랑 본부 운동본부 우리 감독님 박수 박수 자, 이번에는 가요제 대회 회장님 모셔서 인사말씀 및 내빈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훈 회장님 모시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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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띵급운 가수 전도전 콘서트 가요제에 참석해 주신 가수 여러분, 내빈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뉴욕사람 운동본부 단장을 맡고 있는 가수 양훈입니다. 오늘 전국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독일은 KBS 전국노래자랑 도전주부가에스터 MBC 가요콘서트 지역방송 안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. 이번 계기로 카페 운영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본인이 부른 노래는 보석같은 사람 뻥이야 뻥, 홀헌 날아오자, 무심 등 많은 곡이 있습니다. 꾸준히 노력하는 전도들 가수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물친 양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콘서트에 내빈 소개에 있을 때 박수 좀 크게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연예인 예술인 총연합회 연기분과 우연장님 김소웅님 오셨습니다. 박수 좀 해주십시오. 작사, 작곡가 수많은 곡을 작사, 작곡했죠. 김병걸님 오셨습니다. 박수 좀 해주십시오. 그리고 또 효사랑 운동부의 고문이시고 먼저는 또 회장도 있습니다. 회장님도 있고 우리 검사 아버님 조춘식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. 조춘식 우리 회장님 도망가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효사랑 운동부의 고문이신 진영수님 오셨습니다. 그리고 새마음 예술단의 김용석 우리 회장님 안 오셨지 아직? 그리고 추억 예술단의 우리 단장 이현 우리 단장님 저기 오셨습니다. 박수 좀 해주십시오. 오신 여러분 또 소개하기로 하고요. 우리 진영의 안양음악문화원장 안지현님하고 KBS 우리 나동근 씨 박수 한 번씩 우리 새해 진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